지민이 생일이야? 지민이 아버지는 꽃을 보내셨어요. 꽃을 보내셨어. 꽃을 보내셨어. 간다. 꽃 같은 지민이에게. 간다.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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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형입니다, 진이 형이. 축하합니다. 야, 진이 형이 준다. 한번 안아줘라. 지은아, 이거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잖아. 아버지가 꽃다발을 보내셨어. 봐봐, 이거 봐봐. 아들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. 야, 나 이거 받으면 울 거 같아 진짜로. 야, 우리 앞 축하한다. 야, 지민아 빨리 먹으러. 지민아! 사랑하십니다. 정말 생일 축하한다. 형이 생일 선물 미리 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. 사랑한다. 좋아요, 좋아요. 나 야 배추 내 집 프로콜리인가? 아이고 야, 사람들이 못 들을 척 했으면 그냥 넘겨줘. 아까부터 아까부터 프로콜리 갔다고 이거를 못 쓴 거 같지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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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그래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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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제가 어的wow? 제 생일입니다. 아.. 이런 상황이 없어. 작년 피담Ps 때 생일이었는데. 어, 그렇네. 왜? 형, 하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끝내는 거였어요? 이것 때문이었어요. 그렇지. 거기 뺏죠. 이게 바로 PBook 아직 생일이 아니지만 지금 몇 시간 후면 생일이지. 저를 위해서 이런 필요를 해준 매니저 형과 스텝분들과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 Ha 오늘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편지 한 번만. 영상 좀 해봅시다. 아버지! 아버지,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. 어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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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도 말했어. 야, 나. 아버지, 왜 왜 왜 뭐? 아버지 항상 이렇게. 아니야, 진짜? 황희 씨. 빨리, 자. 이렇게 깜짝한 선물을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, 아버지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